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광고 중에 제 얼굴이 나온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얼굴이 나와서 중간에까지 몰랐는데요. 제 몸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인덕이 작고 배의 성장점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미래세진권의 이재강 선임연구원님은 저희한테 UAM이죠. 그런 크게 된 비행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약품으로 헷갈려서 그것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사과만 드리는데 오늘 이재강 선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 전문 방송인이라고 막 소민하나. 그러게요. 사과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품으로 저기 잘못 섞여 있어요. 제가 광고였군요. 네. 광고. UAM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UAM이 약자가 어떻게 되죠? 얼버네행모빌리티 약자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3% 나와서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4개월만에 UAM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라고 해드린 건데 혹시라도 이 방송 지금 보시거나 나중에 보시는 분 중에서 UAM을 잘 모르신다거나 잘 모르시면 제가 그전에 한 게 많아요. 3%에서도 몇 번 되게 자세하게 했었고 또 저희 회사 채널을 통해서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중복되는 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그럼 그거 어떻게 다 찾아보냐 하시면 제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플해 보면 제 아이디가 올라올 건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개인 유튜브는 아니고 그냥 제 아이디고요. 거기에 제가 공개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유현님 아이디로 아래 댓글을 달아줄 텐데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제 아이디에다가 제 공개 플레이리스트로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오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개인 유튜브는 보셔도 괜찮습니다. 개인 유튜브 없어서 그래요. 하고 싶지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UAM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거의 한 4개월 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이에 뭐 안물도 없었냐 그거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 자체는 지금 되게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상장된 업체들도 나왔는데 지금 조비라는 업체가 시장에서는 대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비요? 네. J-O-B-Y. 오늘 거기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디 상장되어 있나요? 다 이제 미국이고요. 지금 8월에 정확하게 8월 17일 미국 시간으로 조비가 제일 먼저 스펙 합병으로 상장이 됐고 9월에 이제 릴리움하고 아처라는 회사가 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는 아마 연내에 지금 될 겁니다. 지금 합병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UAM 업체들 순수 UAM 업체들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산업이 엄청나게 되게 보수적이고요. 보수적인가요? 보수적이죠. 이거는 일단 되게 사실 큰 변화도 없었고 그동안에 되게 보수적인 그런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엄청 다이나믹해지고 있는 거고 그중에 두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하나가 UAM이고 하나가 이제 우주인터넷, 스페이스X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직스지입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산업 자체가 되게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핫이슈예요. 핫이슈인가요? 그렇죠. 이 산업 내에서는 엄청난 핫이슈인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주가로 세상을 좀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세상 망한다고 생각하고 오르면 또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산업이 주가가 안 움직이면 저기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들 판단이 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주가는 미리 뭐 이렇게 땡기거나 뭐 이러는 거지 그 당시를 꼭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UAM이나 이런 것도 주가만 보면은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왜 급등 안 했어 이렇게 볼 수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네. 돈도 엄청나게 다 투자되고 있고 관련된 업체들 다 지금 여기에 다 혈환되어 있다고 봐도 우방해요. 혈환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조비, 릴리움, 아처, 버티컬 이렇게 다 지금 자금이 필요해서 상장한 거죠. 시장에도 들어왔고 꼭 이런 이비톨 제작하는 업체들 말고도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항공사들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버진 애틀랜틱 이런 데도 이미 다 들어와서 여기는 자기들이 직접 이비토를 만드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술도 없고 하니까 만드는 회사와 손잡고 같이 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항공사 아니어도 헬리콥터를 가지고 운송사업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블레이드라는 회사도 있고 브리스토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EAM 하려고 그런 제작사들하고 팀을 맡기는 거죠. 거기서 사서 우리가 이걸 운송사업할게 이렇게 발표한 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추석쯤에는 에어버스에서도 되게 큰 행사를 하나 했어요. 에어버스 서밋이라고 한 행사였는데 그 내용의 거의 8알은 다 UAM이었어요. 그래서 에어버스도 원래부터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체를 발표를 했죠.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젠이라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했고 종합상사들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청자분들이 UAM 그러면 혹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UAM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이 타고 다니는 개인 드론? 사람이 1인용 드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걸 모르고 들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 먼저 듣고 그걸 보시고 들으시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사만 보면 플라잉카니 그렇게 하는데 사실 플라잉카 아니에요. 플라잉카가 아닙니까? 아니죠. 플라잉카라 그러면 일단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도로주행도 가능하고 날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도로주행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예요. 전기비행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고요. 또 카가 아닌 이유는 카라고 하면 우리가 내 차. 내가 이걸 사가지고 비싸더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슈퍼카 사들이 사서 내가 타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통체증일 때 나는 하늘로 가겠다. UAM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허가가 안 날 거예요. 절대로. 너무 위험해요. 그거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에어택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비토리라고 하거든요. 그 기체를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커프 랜딩에서 전기로 추진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같이. 전기로 가고 이걸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에도 이렇게 뜨고 내릴 수 있고요. 이걸로 택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택시 타듯이 터미널 같은 데서 타서 정해진 터미널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UAM이라고 하고요. 딱 정해진 곳만 이동하게 돼 있네요. 아직은. 사실 아직은 없고. 그렇게 구현이 될 거고요. 더 멈밀호로 가면 조종사도 없이 자율비행으로 가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일단 조종사 있어야 돼요. 지금 조종사가 있고요? 지금 다 있는 모델로 다 개발하고 있고. 개인이 마이카가 아니라 마이 비행기처럼. 그건 어려울 거예요. 일단 너무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되겠죠. 지금 사실 길에도 차 다니는 거 위험하잖아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주 비행이요? 그것도 되게 위험한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감내하고 있는 건데.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럼 도시에서 근거리 공중 비행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음 이제 중... 보통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회사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한 100에서 200km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뭐네요? 그런데 그게 그 끝이 아니고요. 이제 배터리가 더 발전하면은 더 멀리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이 넘어... 말이 이제 뻗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그 모빌리티의 전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모빌리티의 전동화. 그러니까 자동차 지금 다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비행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비행기에서도 탄소 엄청 많이 나와요. 한 2.5%라고 계산이 되는데 되게 많은 탄소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타는 여객기 그런 거는 배터리로 안 돼요. 너무 크죠? 아무리 해도 그게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중장기적으로 수소로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 정도 한 4, 5명 타는 정도 사이즈는 전기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이비톨이고 그걸로 이제 도시 권역 그냥 도시라고 할 수 없고 서울로 치면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하는 게 UAM입니다. 그럼 자동차하고 경쟁하거나 그건 아니고? 경쟁일 수도 있고요. 약간 철도 짧은 거리, 지하철 이런 느낌? 각각의 모빌리티마다 장단점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UAM의 최고 장점은 초공간, 3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힐 일도 없고 엄청 빠르다는 장점. 그리고 인프라 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쌀 수도 있어요. 철도 같은 거 한번 깔면은 몇십 조 들어가고 지하철은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더 이상 늘리기도 어렵고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도로도 지금 뭐 더 넓힐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항공은 핀투핀이 가능하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시장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테슬라도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하나 쓴 게 있는데 나도 어떤 분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산업에 가서 디스트럽티브 했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걸 올렸는데 테슬라가 거기다가 답글로 나 사실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하면은 내 머리가 뭐 브레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깨져버릴 것 같아서 못하겠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들 다 보고 있는 산업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시기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네. 24년에 이제 상용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5년입니다. 25년. 네. 그렇게 원밀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되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기술로드맵 보고서도 국토부랑 여러 이제 UAM 팀코리아라고 하는 산학연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600페이지짜리 기술로드맵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운용개념서라고 우리가 커넙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 그 기술이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실제로 그 서비스를 할 건데에 대한 청사진인데 그것도 이제 버전 1.0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되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4개월 동안 제가 말 안 했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도 하고 있고 조비. 네. 또 여러 업체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아마 11월 달에 또 시범 행사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한강에서. 네. 현대차하고 예전에 우버하고 손잡고 비행기 UAM 막 날아다니고 했던 게 그거는 되게 좀 옛날이고요. 많이 했을까? 작년에는 한강에서 여의도 저기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항 거 가지고 와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다른 행사를 11월 달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현대차 그룹. 현대차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합자회사로 된 회사로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지 찾아오시면 나오는데 현대차 그룹과 하나 시스템에서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UAM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버웨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제 주요 주주이자 또 이사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오버웨어도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있는데 기체 형상은 발표를 했어요.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모양이나 그 다음에 스펙 같은 것도 다 나오고 그래서 나온 걸로 말씀드리면 조비 있다 말씀드릴 조비 같은 경우는 5명이 타거든요. 그러면 조종사 1명이면 승객이 4명 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오버웨어에서 만드는 버터플라이는 6명이 탈 겁니다. 6명이 타는 걸로 만들고 있고 그러면 5명이 탈 수 있다는 거죠. 승객이. 1명 더 탈 수 있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커요. 큽니까? 그렇죠. 이걸로 나중에 이제 택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명이 더 탄다는 거는 그만큼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20% 이상의 효율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 오버웨어에서 이제 그 우린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목표치로 내세운 게 조비 지금 나온 모델보다 10배 조용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되게 좋은 기체가 나온다는 거고 그런 것도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EUAM에서 가장 강하게 푸시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개발 상황은? 사실 현대차는 지금 알려진 게 좀 많이 너무 없어서 저도 기사 수준으로밖에 못 봐요. 이게 뭐 상장업세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기사 나온 걸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에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 주주가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이 세 개가 지금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비톨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까지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용화되는 거는 이런 선도업체들보다 좀 느려요. 선도업체들은 지금 아까 24년을 다 목표로 하고 있고 오버웨어는 25년, 26년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기사 같은 걸로 보면 28년에 화물용, 30년에 사람 타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이가 꽤 크네요. 나오는 것만 따지자면. 일단 이게 원래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요. 이게 자동 플라잉카가 절대 아니에요. 플라잉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 그런데 요즘에 앞서가는 기업들, 아까 조비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도요다나 우버 이런 데가 좀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결국은 다 얘기하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이 산업은 우버가 우버, 우리가 아는 UBR 우버가 어떻게 보면 판을 짠 산업이고요. 그런데 우버가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2016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우리는 그 이비토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만들어 오세요. 우리가 같이 이걸로 사업하겠습니다. 내가 플랫폼하고 당신들은 기체를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세부적으로 어떤 기체가 필요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타격도 있었고 2020년 말에 기존 주주들의 강한 항의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는 사업들을 좀 빼라는 주주들의 열아와 같은 성원을 통해서 돈이나 잘 벌어라. 자율주행하는 오로라도 매각하고 UAM을 담당하던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사업부도 조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비를 갖군요. 그래서 전혀 손댄 건 아니에요. 조비에 걸쳐서 같이 할 거고요. 할 건 할 건데 옛날에 기사 보셨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죠. 정말 빠르게 바뀌었네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상장업체 3개가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조비가 지금 시가총액이 56억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되겠죠. 그다음에 릴리움이 28억 불 한 3조 됩니다 치고 아처가 19억 불 2조 되고 또 이제 이항은 지금 12억 불 정도입니다. 그것만 보면 조비가 제일 비싸죠. 왜 비싸냐? 매출이 많냐? 매출은 다 없어요. 지금 다 없는 상황이에요. 다들. 그런데 이제 조비가 비싼 이유는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볼 수 있죠. 우버의 인력이 가서 조금 더 신뢰성이 좀 갖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결론으로 말하면 이 UAM 사업을 제일 먼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뭔데 뭘 갖고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게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일단 그 비행기가 있어야 돼요. 이비토리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를 안전하고 좋은 비행기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는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데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 데려와서 돈 있으면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태워서 우리가 유상 승객이라고 하죠. 돈을 받고 운송사업을 하려면 감항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감항 인증. 감항 인증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획득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짓는 데는 미국 같은 경우는 FAA라는 연방항공청이 있고요. 유럽에는 이하사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메이저예요. 거기에서 받아야 돼요. 이거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혼자 자기 만족이에요. 안정성 확보 못하면 당연히 FAA 약 승인 안 받는 거하고 똑같겠죠. 약 승인도 어렵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몰라요. 인증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책이 엄청 두껍고요. 특히나 이런 이비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기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번도 설레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나온 그 이비톨이라는 기체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헬리콥터에 가깝나요? 비행기에 가깝나요? 두 개 합쳐진 겁니다. 합쳐져 있나요? 여기 자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비에서 만든 S4라는 모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날개도 있고요. 여기 보면 날개가 안 보이는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추진체. 이렇게 있어서 프로펠러가 틸팅돼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앞으로 갈 때는 꺾여서 앞으로 쉼 가는 그런 거예요. 보통 항공기는 고정익, 회전익으로 보통 크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이비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없던 어떤 기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는 제일 빠른 게 이미 조비는 이거를.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보시면. 그래서 이 비행기가 그러면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이건 조비에서 자기들이 보여준 건데요. 모델3랑 비교를 해준 거예요. 배터리는 용량은 배터리 용량은 2배. 모델3보다 2배 더 크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6배 셉니다. 힘이, 회전력이 더 6배 쎄다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3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고. 그다음에 이거 출력. 출력은 3배 많습니다. 그래야지 날아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무게는 한 5% 가볍습니다.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무게는 더 가볍고. 그렇죠. 그리고 조비 같은 경우는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먼저 잘 해오고 있어요. 2009년에 어떻게 보면 컨셉 디자인이 들어간 거예요.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냥 디자인만 한 거죠. CG 렌더링 이런 걸로 해서 2015년에부터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만들지는 않고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보통. 작은 거 만들고 스케일 키워나가는 건데 조비는 이미 풀스케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한 몇 천 번 이상 한 거고 이미 FAA의 가망 인증이 들어갔습니다. 2018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첫 봤다 해요. 잘해줘야 돼요. 얘들이 잘해줘야 뒤에 오는 업체들도 편해요. 그래야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 될 거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고 하면 마이스톤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가 모멘텀이 상용화가 2024년이면 그 사이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씩 해나가는 게 보이면 아마 저는 분명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일상 이상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조비는 목표가 2023년에 그 인증을 다 끝내는 거고요. 2024년부터 우리가 EIS라고 하는데 상용화 이걸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것도 너무 복잡해서 저도 이거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하나씩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뭘 통과했다. 뭐 했다. 그리고 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마다 체크할 수 있죠. 분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계속 공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비상장일 때는 그런 걸 알 수 없죠. 공개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2년 정도 뒤에는 미국 어떤 미국에서 날아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4년부터는. 24년부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LA가 아마 첫 지역일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뭐 큰 변화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10년 지나니까 스마트폰이 너무 당연한 게 됐는데 날아다니는 어떤 근거리 이동 수단, 중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걸 바꾸죠.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죠. 삶도 바꾸고 우리가 지금 도시화로 인해서 생긴 여러 문제들도 많이 해결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거라고 하시죠. 혹시 그 서울 집값 말고 외곽 집값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요? 그런 거. 그리고 굳이 아파트에 뭐 이렇게 안 살아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분산이 될 수 있겠죠. 속도는 지금 혹시. 누군가는 도심에 살고 싶어 하겠죠. 누군가는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해결되면 끊은 사람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 빠르죠. 비행기니까. 이거는 지금 조비 같은 경우는 시속 300km. 시속 300km. 또 가는 거고요. 이 자료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가망 인증이 얼마나 어렵냐면 지금 이게 조비에 있는 가망 인증받는, 인증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숫자예요. 제가 세보면 104명입니다. 전 직원이 지금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04명이 인증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통과하려고 안전성 통과. 그거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는지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여기에 있는 건 경력이거든요. 31년 이상 하신 분들이 6명이나 있고요. 이거 이제 이 업계에서는 이걸로 이제 뭐 다 합치면 몇 년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조비는 1400년입니다. 다 합치면. 저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펀드매니저들 왜 어디 입찰할 때 경력 전부 다 더하잖아요. 20년 이상 뭐 6분 하면 120년의 경력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게 약간 지표로 하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조비는 이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조명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이 빨리 뒤에 거.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이거 그냥 인증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양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중요하죠. 그런데 항공기는 양산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네요. 이걸 지금의 뭐 그러니까 다 숫작업으로 했었고 그런 항공기는. 그런데 이 이비톨은 자동차 만들듯이 까지는 아니어도 기존의 그런 항공기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비교하시면 부품 수 확 줄잖아요. 아 저게 내연은 아예 안 쓰고 100% 전기입니까? 내연기관 쓰면 안 되죠. 지금 탄소중립이. 친환경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드러면 안 되겠네요. 미래 모빌리티를 내연기관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100% 전기입니다. 100% 전기로. 그래서 양산을 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는 그걸 하려는 파트너로 토요타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나오는군요. 토요타가 지금 지분 한 15%, 13% 정도 갖고 있어요. 리드 주주거든요. 토요타의 역할이 뭐냐. 양산을 할 때 그동안의 토요타의 거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거기에 집어넣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 보시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21년, 올해부터 이미 공장 사이트도 있고요. 거기에서 24년까지는 파일럿으로 연간 30대 만드는 체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4년부터는 연간 200에서 400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다음 단계는 거의 연간 수천 대, 한 만 대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페라리가 지금 연간 만 대 만드거든요. 그 정도가 현재의 목표. 그게 끝은 아니고요. 그 뒤에 만약에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더 대중화되면. 이게 조비라는 회사가 지금 도요타하고 공식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건가요? 주주라니까요. 아, 주주입니까? 도요타가 조비의 지분을 13점 몇 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옛날에 무슨 트럭은 소트럭 나왔더니 실물이 안 나와서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진짜냐 아니냐로 최소한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 정도는 저희가 저도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도요다랑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양산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양산의 대가인 자동차 OEM 그중에서도 토요타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다는 게 또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산도 됐다. 그걸로 운용을 해서 돈을 벌어요. 에어 택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잘해야 돼요. 왜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택시도 그냥 빈 택시 다니면 손실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것도 되게 하나 기체 되게 비싸고 한 건데 빈 걸로 날아간다거나 놀리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다거나.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꽉꽉 채워서 계속 돌리는 게 최고의 미덕이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빡빡 올라가겠죠.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서 어디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걸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많은 자원으로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가동률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해야 하는 게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우버가 되게 잘 알고 있죠. 그동안에 쌓인 빅데이터들과 그리고 우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이미 2016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인력과 그 데이터는 이미 다 조비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버도 같이 할 거고요. 그거를 아마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걔네도 들어올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버에서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운항 허가권이 필요해요. 이제 파트 135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비가 여기 자료 보시면 그걸 이미 신청을 했어요. 파트 135를.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받는 게 목표거든요. 아마 받을 거예요. 이것도 인증받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지만 지금 목표는 내년 하반기 이걸 받고 준비를 해서 2024년에 할 거고. 그럼 우버의 역할은 아마 플랫폼 공유 해주면서 거기서 또 수익도 창출하고 또 이게 그것만 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스라고 부르는데 다 심리스하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리면 차 있고. 그러니까 포티포트라고 하는데 터미널이 앞으로 많아질 테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택시 타듯이 아무 데서나 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려고 목적지를 찍으면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우버를 타시고 거기 가서 비행기를 타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카카오택시 이미 아래 와있고 타서 내리면 바로 EEM 타서 날아갈 수 있게 해주고. 네네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모델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럼 우버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버와 조비와 도요타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버빌로티가 현대차하고 손잡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제가 오늘 조비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회사들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더 들어올 손잡아야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인프라 관련된 것도 있고 부품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각자의 강점을 다 합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패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절대 혼자서 한다? 그건 사실 글쎄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지? 이미 상장까지 하고. 그렇죠. 이미 공개된 것만 봐도 이제 되게 일단은 치고 나가고 있는 업체는 조비가 잘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근데 조비가 영원히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캐스트를 마크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산업 자체가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바뀌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조비가 일단 제일 먼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시가총액이 거의 우리 돈으로 한 6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6조면 되게 큰 기업이죠. 우리 기준으로. 큰 기업이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6조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은 기업인가요? 그런 거는 보통 증권사에서 커버 잘 안 해요. 스타트업입니까? 거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몰캡이라고 거의 스몰캡이잖아요. 스몰캡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름 있는 회사에서 잘 안 해요. 우리가 아는 골드만삭스니 이런 글로벌 아이비에서 잘 안 하는데 일단 조비는 모건스텐에서 커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른 회사들 뒤따라 할 거 가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모건스텐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목표가 얼마일까요? 그러잖아요. 목표가 일단 16불. 지금 9불 정도 하거든요. 16불로 TPL을 냈고 이런 건 보통 시나리오로 보통 하죠. 불케이스, 베어케이스, 베이스케이스 하는데 베이스케이스가 16불이고요. 불케이스는 52.5불? 아마 이거예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네. 그게 제가 사실 저는 그걸 봤는데 회사에서 내세운 목표치를 불케이스로 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어라고 내세운 거를 약간 보수적으로 그건 좀 너의 목표지 되게 챌린지하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 불케이스로 잡았고 자기들은 이제 베이스케이스로 해서 16불 하고 그다음에 릴리움 같은 경우는 오펜하이머 증권에서 커버를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오펜하이머 레포트는 못 봤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못 봤는데 그냥 기사 봤을 때는 TP가 24불로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안 읽어봐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꿈과 희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꿈과 희망 아직 본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꿈과 희망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한 거 되게 뭔 소리야 하시면 그 앞에 걸 꼭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UAM에 대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어떤 업종, 섹터 그리고 거기에 유력 기업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걸 볼수록 드는 생각은 아 오래 살아야겠다. 예.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오디오가 나갔대. 안녕하세요. 오래 살아야겠다는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잘 끝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예.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는 다시 들리시죠? 예. 이런 걸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가 UAM 종목을 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늘에 택시가 날아다니고 자율주행으로 날아다니는 그날까지 꼭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 한번 살아서 봐야겠다. 궁금하다. 정말 어떤 시대가 올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색증권의 이재강 선인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